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컨트롤 샌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샌드를 사용하시면 프로그램에 직접 키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샌드 커만드는요 샌드랑 다른 게 컨트롤 샌드 커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윈도우로 다이렉트하게 키를 바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샌드 커만드를 썼을 경우에는 그냥 지금 액티브한 윈도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하이데어라는 그런 스트링이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자 노트패드에다가 예를 들어 이 하이데어를 넣고 싶다 하면은 이 샌드 커만드로는 이 핫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핫키를 만든 다음에 노트패드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N키를 눌러야지 핫키를 눌러야지 그래야지 그 키가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트패드로 컨트롤 샌드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 샌드를 하고요 윈도우 스파이를 가져올게요 윈도우 스파이를 가져와서 컨트롤 샌드의 인텔리센스에서 떨어지는 이 파라미터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게 자 여기 보시면 포커스 컨트롤에 edit1 이라고 있죠 이게 첫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컨트롤 입니다 그리고 키를, keys는 제가 원하는 텍스트 그리고 윈 타이틀은 이 노트패드의 윈도우 타이틀 인데요 untitled 노트패드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고 진행을 시키면은 이 텍스트가 노트패드에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edit1은 그 노트패드에 있는 컨트롤 인데요 edit1은 사실 안 넣어도 돼요 노트패드는 그 여기 그 파스 파라미터를 블랭크로 두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샌드가 이 그 윈도우의 topmost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컨트롤에다가 이 스트링을 보내는 입력을 하는 그런 펑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은 노트패드에 아까 보셨다시피 노트패드에 키가 입력이 될 건데요 제가 컨트롤을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맨 위에 있는 컨트롤이 edit1이기 때문에 이 노트패드에 블랭크 스페이스, 와이트 스페이스에다가 키를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노트패드에서 나가고 이걸 지워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set title match 모드를 2로 바꿀 건데요 이거는 partial match이고요 그래서 윈도우 타이틀이 partial match여도 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untitled 노트패드에서 뭔가를 쓰게 되면은 앞에 이런 스타 사인이 붙잖아요 별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타이틀 윈도에 타이틀을 줄게 아니면은 partial name으로 set title match 모드를 2로 바꾸면은 partial name이 됩니다 자 제가 보낼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멀티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variable을 만들어서 멀티라인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사이트에다가 이 멀티라인 스트링을 보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word microsoft word에다가 보내도록 하고 세 번째는 excel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컨트롤 샌드 커만드를 써서요 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샌드를 써준 다음에 컨트롤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샌드를 넣고 컨트롤은 사이트는 지금 보니까 컨트롤이 이 밸류네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윈도우 스파이에 뜨는 이거를 가져와다가 첫 번째 패러미터에 넣고 그리고 키는 %디 사인으로 wrap up된 my string이라는 variable 그리고 윈 타이틀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위에 있는 test script1.ahk 이 정도까지 넣으면 되고요 partial match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word로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샌드 해서 이번에는 word가 제가 보내고 싶은 컨트롤이 이름이 뭔지 자 이건데 이 white space에는 요건데요 요걸 붙여주도록 하고 똑같이 my string variable을 넣고 그리고 타이틀은 document3 이네요 document3 까지만 치고 멈추겠습니다 이 뒤에 뭐 dash하고 microsoft word가 있지만 partial match이기 때문에 document3만 해도 작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컨트롤 샌드에서 이번에는 엑셀 그래서 스페셋에 있는 컨트롤을 보면 엑셀 71이죠 여기 이 그리드가 엑셀 71 이라는 말인데 my string을 넣고 그리고 이번에는 book1 book1을 하면 엑셀 윈도우에다가 스트링을 보냅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 라인들이 이 세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튜토리얼을 랩업을 할게요 일단 지금 오픈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닫고 이거를 클린업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컨트롤 샌드를 사용을 해서 VLC 미디아 플레이어라는 한국의 고운 플레이어 같은 미디아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제가 핫키를 만들어서 컨트롤 샌드로 이 VLC 미디아를 컨트롤하는 그런 핫키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샌드를 사용하면 이 VLC 미디아가 액티브 하지 않더라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작업을 하면서 저희 VLC 미디아에서는 쇼컷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플레이 포즈가 되고 그리고 뭐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고요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왼쪽 오른쪽 하면 왼쪽으로 하면 뒤로 10초 오른쪽으로 하면 앞으로 10초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을 누르면 뒤로 1분 그리고 오른쪽은 앞으로 1분 인데요 이런 쇼컷들을 VLC에 있는 쇼컷들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제 핫키로 컨트롤 샌드로 그 키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컨트롤 쉬프트를 베이스로 할게요 핫키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하고 엔터를 하면 컨트롤 샌드를 해서 컨트롤을 안 넣어 줘도 돼요 VLC는 다행히도 그 키를 입력을 할 때 탑멀스트가 그 VLC 안에 있는 쇼컷이 먹는 그런 그런 윈도우여서 컨트롤을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터글이죠 플레이 포즈 그리고 윈도우 스파이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 VLC VLC EXE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VLC에다가 컨트롤 샌드를 보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요거를 카피를 해서 밑에다가 이번에는 업 버튼으로 컨트롤 쉬프트 업을 하면은 업 버튼을 보내는 그런 화키를 만들고요 그리고 다운을 하면은 다운을 해서 볼륨을 내리는 하키 그리고 레스트를 하면은 자 이거는 살짝 다를 텐데요 왜냐면 저는 이 레스트 키를 한 번 누르면 그 VLC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뒤로 10초 감기 그리고 두 번 누르면 1분 감기 라고 되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이 하키를 작동을 했을 때 키 웨이트를 해서 레스트를 넣어서 그 키가 리프트업 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0.1초 안에 레프트 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에러 레벨을 사용을 해서 이 액션을 다른 액션을 취하도록 하게 할게요 그래서 0.1초 안에 레프트 키를 한 번 더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레프트 키 한 번을 VLC 미디어 플레이어에다 보내고 한 번 더 눌렀을 경우에는 이 컨트롤 레프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카피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고 그리고 레프트를 라이트로 다 바꿔주면 이 라이트 하키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고 이 실행을 하면은 저만의 이 VLC 미디어 플레이어를 컨트롤은 하키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 포커스가 사이트에 있어도 이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VLC 미디어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구요 또 한 번 눌러주면은 잠시 정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업을 하면 볼륨이 올라가는 것 하지만 제 포커스는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에서 키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다운을 하면은 볼륨이 내려가게 되구요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레스트를 누르면 10초가 10초가 뒤로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봐요 지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네요 잠시 포즈를 하고 아 여기에 밑에다가 리턴을 안 넣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리턴을 넣어줘서 스크립트를 포즈를 해야 되는데 여기 리턴이 없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라이트 그 핫키도 작동을 해서 앞으로 10초를 또 갚네요 뒤로 10초 앞으로 10초 자 여기서 리턴을 넣고 이 스크립트를 세이브를 하고 작동을 하면은 이제는 제대로 이 10초 뒤로 감기하는 그런 핫키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초씩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레스트를 두 번씩 누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두 번 누르게 되면은 1분씩 이렇게 뒤로 감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기도 10초씩 한 번씩 누르면 10초씩 가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라이트를 두 번 눌러주면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는 상태에서 라이트를 두 번 눌러주면 1분씩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